안녕하세요 지금 작업할 라켓은 유넥스 아스트로스 s bg80 세로 30 가로 32 로 작업할 겁니다. 시작해볼게요 3 4 4 4 5 6 6 7 8 8 8 10 10 11 11 12 13 14 15 20 21 21 21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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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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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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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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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. 소리 좋죠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